영등포 구립도서관이 뉴미디어 예술작가 휴먼북 강연을 개최합니다. 뉴미디어와 예술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청년,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,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대상이며 7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꿈이름학교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가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일들, 미술관부터 오픈시까지를 주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연구원 이다영 강사가 함께합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